11월 2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체로 제4차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아고라는 제 욕구를 맞춤 주문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 등급제 폐지와 함께 그 대안으로 나온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가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 및 개별적, 사회적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염려를 표하는 상황. 이에 장애인 아고라에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위해 어떠한 욕구와 환경이 충족돼야 할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제4차 장애인 아고라는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일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고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02-783-0067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아이 사랑 놀이터를 2021년까지 100개서로 확대 설치합니다. 아이 사랑 놀이터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현재 78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이 사랑 놀이터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사랑 놀이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 성격의 실내 놀이공간에 아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 지원 공간으로 이용 대상자는 영유아와 부모이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이 사랑 놀이터 신설 지역은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 의사를 밝힌 성남, 안산, 양평,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등 7개 시군이 우선 선정돼 내년에 설치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시군별 보육 인프라 현황을 반영해 신설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전체 신설 물량의 50%인 11개소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내년에 1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신설과 별도로 경기도는 현재 운영 중인 아이 사랑 놀이터에 전문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별로 2명의 전문 상담사와 놀이지도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8년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도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수준 및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해 고객들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진행됩니다. 세부 조사 문항으로는 홈페이지 방문 유형, 이용 편의성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돼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합니다. 이용 만족도 조사는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도로 접속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용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